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그럼 동동주지. 이따가 나갈 때 계산했어. 너무 좋아. 친하니까 외상으로도. 그러니까, 나갈 때 계산하신다고. 시간이 몇 시쯤이에요, 지금? 저게 한 5시쯤 됐을 거예요. 다 왔다. 어머. 괜찮네. 큰 텐트네요, 진짜. 네. 아, 나. 아, 나. 오우. 우와, 좋다. 캠핑이 거의 뭐 캠핑장도 눈에 꼽을 정도로 없을 때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해서 돈 벌면 캠핑 장비 하나 사고. 그게 꿈이었어, 진짜. 그래서 조금 조금씩 모은 텐트로 장박을 처음 딱 쳐놨는데 1년 만에 태풍으로 쫙 날아가. 오, 너무 아깝다. 오, 너무 아깝다. 야, 근데 지금 너무 낭만했다. 그거는 말로도 설명이 안 돼. 그거는 진짜 한 번 캠핑 가셔서 굉장히 추운 겨울에 밖에 잠깐 눈 앞에 놔뒀다가 먹는 맥주, 막걸리의 맛은. 그거 하려고 가는데, 그거 첫 만드킬. 천국의 맛이죠.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. 뭔가 오프로드의 삶 같아. 오. 이거 뭐예요? 저게, 저게 이제 펠렛인데. 네네. 나무를 이제. 뭔가 쪼가리들. 이리로 만든. 저것만 이제 계속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, 저것만. 오. 약간 대체풍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네. 우리는 장작일 때로 하잖아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정확하시네. 모든 가루내는 걸 좋아하시네. 그렇지.